어쩌나마저 징그대 이쪽에도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맞을지 그대 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그리 우리 용기가 없을까 남자가 맞을지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우아 미연한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만 가서렸네 이 신체적 경고가 그대가 온 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대에게 우리 용기가 없을까 하나, 둘, 셋, 넌 나 안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 내가 쓴 마구 바보 바보 나는 다 어딘가 봐 아가씨 그들에게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대에게 이 용기가 없을까 아가씨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에 예수의 방구 아가씨 그들에게 나는 다 어딘가 봐 아가씨 그들에게 아가씨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뭐 한테 에스쿨!